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카로니 안전벨트 잘 알아보고 있잖아... 명령대로!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망설임이 없도록... 퇴산!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배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퇴산을 다해 임 퇴산을 다해 임합니다... 늦으면 메피랑 먼저 갈거야 정화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겨울에 패는 맛은 있는 편이 좋은데 이봐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정화 공격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명령대로 다음은 어디입니까?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적들이 흔들흔들 기회 아냐? 적들이 흔들흔 음 카론", 기다리는거 못해 100초만 기다려줄게 망설임이 없도록 역시 무르네 루키가 배고파했어 잘됐다 그치? 정화! 명확한 훈련이, 이 장푸는 승리할 거예요 다음은 어디입니까? 윈캠 슈캠 그리고 우왕 우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